잘못하면 중국 가요. 거기. 물살 엄청 쎄요. 백리포가 나요. 이쪽에서. 저쪽은 백리포로 가야지. 저기 거기로 가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모항에 배들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해요. 물살도 쎄고. 저는 천천히 들어갈게요. 네. 재밌게 타세요. 풍발은 아무것도 안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날씨만 좋네. 서산수영팀 동무님. 지금 백리포 투어를 가고 있습니다. 나는 오늘은 요정도만 하고. 귀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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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샵. 하여튼 나는 돌아가야 되겠네. 조걱.